오늘은 다시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잠시 끼어 있지만 차차 거친 후에 햇살이 비추면서 환한 가을 날씨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며 종일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이렇게 활동하기 무난한 날이 예상되는데요. 오늘은 찬소리가 내린다는 절기 할로윈 만큼 서늘함은 쭉 이어지겠습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은 15도, 안동은 12도로 시작하고요. 낮 기온은 대구 24도, 안동은 22도로 종종 찬 바람도 불겠습니다. 또한 내일은 대구의 아침 기온이 7도, 안동은 5도까지 뚝 떨어지겠는데요. 산지의 경우는 얼음이 얼 수도 있기 때문에 농작물 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고요. 건강 관리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미성영상 보시면 오늘은 중국에서 남동지나는 고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으면서 아침에는 구름이 조금 끼어있지만 우리 지역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적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15도, 청도 13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와 고령 모두 24도로 평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문경의 시각 기온 13도, 김천 12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문경 22도, 김천 23도로 날이 서늘하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 12도, 영주 13도로 출근길 쌀쌀합니다. 낮 기온은 안동 22도, 영주 20도로 종종 바람이 불겠습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 15도, 낮 기온 24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대체로 맑은 날들이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기온이 크게 내려가면서 일교차는 많이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아멘